이번 질문은 정책결정 모형에 대한 이슈입니다 정책결정 모형은 무조건 시험에 한 문제 나와요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22년도 국가직 9급에서도 출제가 됐습니다 자 오늘 소개해드릴 건 회사 모형인데 여기서 말하는 회사는 민간회사에요 여러분 민간회사도 학자들이 한번 관찰을 해보니까 모든 걸 다 조사하고 완벽한 결정을 하지는 못하더라 이게 핵심입니다 그래서 회사도 그때그때 주어진 문제를 해결하는 데 급급하고 먼 미래를 예측해서 회사를 운영하기보다는 한정된 정보에 대해서 회사를 그럭저럭 꾸려나간다는 현상을 설명한 거예요 자 이런 아이디어를 가지고 선지 한번 리딩을 해볼게요 회사 모형은 조직의 불확실한 환경을 회피하고 조직 내 갈등을 극복하기 위하여 장기적인 전략과 기획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자 여기서 불편한 건 장기적이니 틀렸다는 겁니다 단기적인 전략이라고 해야 돼요 왜? 회사는 완벽한 존재가 아니라는 겁니다 먼 미래를 다 예측하고 회사 운영을 하지는 못한다는 뜻이에요 인간이 회사를 운영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라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회사 모형은 당을 같이 정리할 수가 있어요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건데 민간 회사는 인지적인 존재다 인지적인 존재라는 것은 인지능력에 한계가 있다고 보는 겁니다 불완전한 존재다 그렇기 때문에 장기적인 전략을 추구한다 이러면 틀린 선지가 되는 거예요 단기적인 전략을 추구하는 것이고요 세 번째 당면한 문제 중심으로 회사를 운영해 나가지 30년 후 40년 후의 일을 갖다가 헛미래를 예측하면서 회사를 운영하지는 못한다 그게 결론이 되겠습니다 꼭 기억해 두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질문은 인사행정 제도에 대한 내용입니다 인사행정 제도는 매년 한 문제씩 출제가 돼요 여러분 올해도 무조건 나올 겁니다 자 그런 면에서 역관주 인사행정 제도 제가 한번 가지고 와봤어요 보시는 것처럼 이게 2014년도 지방지 구급 문제이기는 한데 매년 시험에 나오는 패턴이니까 꼭 기억을 잘 해두시기 바랍니다 역관주의는 되게 간단해요 여러분 최욱진이 대통령이 됐어요 그럼 제가 대통령이 되도록 열심히 일해준 정당인들 있죠 그 정당인들한테 공직을 선물로 주는 인사행정 제도예요 그게 바로 역관주의입니다 리딩을 해볼게요 역관주의는 정당의 충성도와 공헌도를 관직 임용의 기준으로 삼는 제도이다 그렇죠? 정당 충성도를 기준으로 공무원을 임용하는 시스템이 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은 시험 보고 공무원이 되죠 그게 아니라 정당일 열심히 했어? 너 공무원 해 이게 바로 역관주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역관주의의 채용 기준은 정당 충성도다 시험에서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이 있어요 여러분 두 번째가 뭐냐면 행정의 능률성을 저해할 수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공무원들이 그래도 전문적인 행정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지 능률적인 행정을 할 수 있는데 정당 충성도, 충성도가 높은 사람만 공무원이 됐었기 때문에 구체적인 지식은 조금 부족했던 거예요 따라서 능률성을 저해할 수가 있다 당시에 잭슨 대통령은 이 역관주의 인사행정 제도를 운영을 할 때 공무원한테 신분 보장을 해주지 말자고 얘기를 했어요 왜 그러냐? 신분 보장을 해주게 되면 열심히 일하지 않을 거야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죠 그래서 자의적인 해고를 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서 역관주의를 받아들였었습니다 그렇게 해야지 공무원들이 사람들의 요구를 많이 들어줄 수 있다고 생각을 했었기 때문에 민주성을 높일 수 있는 인사행정 제도라고 시험에 너무너무너무 잘 나옵니다 꼭 기억해 두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한글자막 by 한효정